음... 요즘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경진대회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농산물에 대한 데이터는 이리저리 흩어져 있어서 찾는데도 정리하는데도 오래 걸려서 힘들었죠 농넷은 흩어져 있던 모든 농산물에 관한 정보가 모여있고 품목별로, 주산지별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서 원하는 정보를 찾는 데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편한 걸 알아가자 농넷!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! 다음 주 화요일에는 aka 요일vt